지연 폭포입니다 죽기는 엄마 졸려서 그렇지 너희들 뭐하니 진짜 애들은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구나 때가 팠지 애들이 여기 보세요 서윤아 자 얼굴을 들이대시오 꽉꽉꽉 왜 나를 속여 속여도 사투리지 왜 나를 속여 할머니랑 아빠는 속여 그 사투리 아니고 그게 맞는 말인데 아니 그게 속여가 맞는 말이야 아 그래 나를 세게 먹어 그러니 어 저기 물고기를 먹는 오리 물고기한테 잡아먹힐 것 같아 오리가 아니 그 정방 정방폭포는 구경할게 별로 없는데 여기 있는 게 있나봐 그래서 많이 먹나 저기 폭포하며로 끝내주는거지 폭포하며로 저기야 저기가 오죠 우리 터마라도 왔어 우리 거기 가려고 그러다 저기 거제도에서 못 간거잖아 마라도는 어딨어 외도야 외도야 마라도는 이쪽에 있어요 아 마라도 여기다 이쪽 끝쪽에 이것도 가깝네 우리 마라도 갔다 그럼 또 바뀌었어 아니야 또 바뀌었어 자꾸 어딜 가 잡고 어딜 가 갓팔이에 있네 가파도 아까 마라도가 제주도에 비하면 딱딱때만하네 딱딱때디데 마지막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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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losi 아니 너 이제cal림 성빡 Finished 신비앙호등 아까 천지연 폭포 현행 그 1번이 뭐야 1번이 1번이 천지엄상 제일 끝에 있구나 갈 길이 멀다 빨리 가자 갈 길이 멀어 3,000원 날라 핫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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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가야 좀 더 가야 가십시다 울산큰이 여기 좀 봐 볼까? 어 얘 착지하는 거 봤어? 아이불을 잡았잖아 아이불을 잡은게 아니라 착지 다시 한 번 해볼래? 아 그거 못 찍었네 대박 얘가 이렇게 물길을 가르면서 다 오는다 진짜 크다 왜 이런 타야? 빨리와 빨리 가자 가자 엄마가 없어졌어 배로 갔어 침을 한번 치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치! 배로 갔다 아빠 나 저기에서 물총 사줘 그래 그래 아빠 나 휴게소 사줘 그건 좀 세네 이것도 이거 달고 싶어 아빠 쟤네 마스크 했어 응 저거 찍자 귀여운 걸로 했네 근데 여기는 이쁘다 진짜 아빠 여기 사봐 얘 사진 찍어주게 우리 여기서 이렇게 찍자 언니가 그쪽에 있어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맛있게 써줘 이비야 너네 왼쪽이 우위야 아빠 오른쪽이 우위 아이 거꾸로 아빠가 한숨만 올렸어 양손 올리는 거야? 다시 다시 또 찍어? 다시 다시 아빠 왜 그래 아빠가 엔지야 아빠가 엔지야 킬리야 아빠 왜 그래 나 잘 찍었는데 다리를 아빠가 났다 아니야 이 다리 다리가 늦겠어 이거 봐봐 한참 내려야 돼 잘 찍었구만 니가 이걸로 줄여 다리가 너무 하얘 니가 너무 하얘 니가 너무 하얘 너무 하얘 좀 태워 그래야겠어 나 그렇게 하려고 반바지 입고 좀 태우려고 응 너무 하얀 거 맞아 resurrection 네 주 you 받았어요 응 소리 astern 대표 펴줬어? 우리 다섯이야 응? 응? 아빠! 저 여기 있어! 응? 골 골 골 골 골 골 골 자, 가자. 어, 여기로 오면 잘 보게 안 나왔는데, 사진만 찍어. 빨리 폭포를 가야지. 일로 가는 거 맞아?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어요, 계속. 세 군데가 이렇게 있던데. 아, 왔다 갔다 해도 되는구나. 여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자. 일로와. 아니, 그러면. 내가 사진 찍어준다고 그랬어. 일로 갔다가 이렇게 오자. 찍을 수 없었어, 미안. 야, 정말 잘했으니까. 여긴 되게 고요하게 보신다. 아빠는 뭘 찍는 걸 왜 지금 뭔가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뭔가 나올 듯한 거 찍는 거야. 아,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이게 전나무래. 어, 돈 열려 있어? 앉아. 어디, 어디? 이게 돈이야, 이게 돈이야. 이거겠지, 언니. 큰 나무. 이거? 그러지 않을까? 응. 돈이 열려 있네. 돈이 열렸어요. 우리 건물이 벌겨주세요. 저 꼭대기에. 뭔 말이지? 공 corpor marched. 동물이 벌겨주세요. 크 양파 보여질하는ée. 6329님.